프로농구 수원 KT가 울산 현대모비스를 꺾고 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. KT는 2023-2024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 4차전 원정 경기에서 현대모비스를 93대80으로 격파했습니다. KT의 베스는 33.17 리바운드로 팀 승리를 이끌었고, 허훈도 22.22.6 어시스트로 맹활약하며 힘을 보탰습니다. 이로써 정규리그 3위 KT는 6위 현대모비스를 6강 플레이오프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따돌리고, 4강에 올라 정규리그 2위 창원 LG와 맞붙게 됐습니다. 두 팀의 4강 플레이오프 1차전은 오는 16일 저녁 7시 LG의 안방인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.